안녕하세요. 바수 지선입니다. 이번 곡은 조금 색다른 곡인데요. 탱고의 느낌이 조금 가미가 돼서 뭐랄까, 굉장히 묘한 여운을 남기는 그런 잔잔한 사운드의 곡인데요. 스토리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여러 가지로 곡장 미묘한 감정을 담아야 돼서 그런 부분이 조금 많이 신경이 쓰이고 담담하면서도 조금 아련하고 슬픈 느낌을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 굉장히 표현 부분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남자 주인공과 여자 주인공이 조금 갈등 구조에 있다가 이렇게 서로 제외하는 장면이나 이런 부분에서 좀 굉장히 안타까운 씬에서 들리면 굉장히 드라마의 정서와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다시 힘든 선택은 없다고 그런 것 같아요. 담담한 슬픔 그게 제가 노래를 하면서 많이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셨던 느낌인 것 같은데요. 굉장히 슬픈 노래도 조금은 감정을 절제하고 부르는 그런 표현들이 많은 분들에게 오히려 조금 더 애절하게 닿지 않았나 싶습니다. 혼자서 잘하고 있었단 말야 너한텐 참 예쁜다 화나고 미운데 애를 쓰고 밀어내봐도 널 놓지 못하네 네, 여러분 이렇게 이번에 좋은 OST로 여러분들 만나게 될 수 있어서 너무 기뻤고요. 저의 목소리가 담긴 곡도 많이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